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있다.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에 신유정입니다. 이렇게 월요일 시장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약세장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참 이럴 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된다 하신다면 오늘도 광영훈 대표님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오전 상황 어땠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이럴 때 오후장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저희 종목 상담을 통한 실시간 대응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후장 석견 지명을 통해서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약 중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 보시다가 내 종목이 어떠한가, 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숨과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창고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방송 중은 물론이고 방송 이후까지도 보다 더 생생한 시장 대응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된 이 공약주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에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또 이렇게 월요일 시장에 출발을 했는데 힘차진 않은 상황이네요. 오늘도 하락의 흐름을 이어가고 지금 코스닥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가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더 힘을 내주지 못하나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 오전장은 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 눈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시장 좋지 않게 좀 흘러나왔고요.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확신이 좀 부족한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같아요. 첫 번째 내용은 아무래도 대변수겠죠. 그래서 대변수라고 하면 경기 침체 우려, 5월에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경기 침체 우려라는 거고요. 또 다른 대변수는 뭐냐 하면 연준의 어떤 의사입니다. 현재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준의 의원들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멘트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연준의 이사, 미셸 보험원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더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또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상치 4.4 대비해서 4.5로 나옴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그 밖의 은행 쪽에 부정적인 중소형 은행들의 하락 이슈, 다음 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시장을 주시하면서 상당히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대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수 상단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밴드를 살펴봤을 때는 2420에서 2550 정도로 밴드 제한을 두고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코스타, 양시장 다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좋은 종목으로 기존 종목을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종목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 환경은 괜찮습니다. 괜찮기 때문에 너무 피로감이 많이 지쳐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리밸런싱에 대한 기회로 또 아주 좋은 종목을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면서 이에 변동성을 주는 이벤트까지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말 우리 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강력하다라고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이 때문에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박스권 장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좀 잡아가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어떻게 더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실시간 대응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곽영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1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될 공략주의 전략은 물론이고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 노란톡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시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오전장 상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 함께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쪽 같은 내 주식, 저희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 도와드릴 텐데요. 저희 대표님과 함께 더 생생한 대응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순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깐요. 걱정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LNK바이오입니다. LNK바이오, 척추 임플란트 전문 기업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었어요. 그래서 좀 상승을 해주나라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정말 20% 넘게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기대감이 많이 보였던 만큼 더 실망이 좀 크실 상황일 것 같은데 우선 지금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8,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셔서 이런 하락세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가 빠졌는데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빠진 이유는 주식 가치의 희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유상증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고 유상증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 두 주를 한 세 주 정도 갖고 있으면 1.3주 정도 이 정도 받게 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 목적이 보면 200억이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200억이라는 이 부분이 상환, 채무상환 자금으로 활용되고 166억 정도, 166억 정도는 운영 자금 성격이라고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유상증자 발표가 되면 고객 시설, 신규 사업을 위한 시설 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면 가장 좋거든요. 여기 상단은 비어있는데 이런 어떤 시설 자금 이런 부분으로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운영 자금 169억이 어디로 사용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R&D 쪽에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일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주 청약이 7월 5일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납입일이 7월 13일이고 그다음에 신주 상장일이 7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7월 28일 기준에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식도 당분간 계속 약세 흐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됐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줄어든 모습이죠. 이런 경우에는 딱 선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유상증자를 진행한 기업은 이보다도 주가가 밑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전량당 매도를 했다가 7월 26일인가요? 그때 2월에서 주가 7월 28일이죠. 그 2월에서 주식 가치가 희석이 돼서 바닷본에 있을 때 그런데 LNK 바이오가 앞으로 성장성이 확보가 되거나 R&D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고 볼 때 그때 재매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사실 그게 또 말이 쉽지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중이 30%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였다가 유상 참여에 참여를 하시고요. 유상 청약에 참여를 해서 주식을 좀 싸게 받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좀 싸게 받으시고 나머지 현금은 신규 상장 이후 7월 28일 이후에 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사이 정도 주가 바닥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쯤에 저가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LNK 바이오가 향후에 R&D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 시장도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주가는 오히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고 타이트하게 투자 전략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고려해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20% 넘는 하락세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특히나 유상증자 이슈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약세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 가능성도 보여진다라고 해주신 만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긴다 하신다면 방송 중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파세코입니다. 파세코 이렇게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여름 테마주들 강력하게 좀 움직이려는 신호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만 6천 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5월이 돼서 그런지 역시나 해당 종목도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또 매수가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도달하실 수 있을까.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으셔야 할까. 그 점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파세코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별도의 성견지면 종목으로 해서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름 수혜주 올해 여름이 좀 되게 더울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수혜주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포트에 좀 편입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이 파세코를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최근에 주가 상황이 좀 흐름이 좀 좋았다라는 부분하고요. 이 회사가 부채 비율 대비해서 현금 유보율도 괜찮고 일단 기본적으로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봉상 차트를 이렇게 보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다진 게 확실시 되어집니다. 만 6천 원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대고요. 비중 20% 괜찮고 지금 상태에서 보유를 해주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상당히 좀 덥게 예상이 되고 지금 뭐 수급은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좀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렇게 매수해 주는 것보다는 만 6천 원과 만 5천 3백 원의 괴리는 그렇게 크지 않는 괴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중도 괜찮고 가격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우선 보유하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여름 수에 주 하나 딱 담으시면 좀 든든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도 노란톡에서 더 자세히 더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으로 지금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 역시나 또 바이오 관련주인데요.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매수가는 9,900원의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락의 흐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건 매수가가 이보다는 아직 낮으신 상황이셔서 딱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10% 비중이면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바이넥스가 이번에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다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83억 정도 됩니다. 83억 정도 되고 전분기 3억이었는데 이번에 83억이 발표가 되어서 상당히 서프라이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분기 때 예상치는 83억에서 61억으로 조금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2분기 때의 실적이 다수 약하더라도 어차피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좀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바이넥스의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에서 보시면 되고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제가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준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반도체주예요. 더불어서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강조가 된다면 오히려 바이오 종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주도의 행보를 보면 실적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조금 조금씩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긴 관점에서 지금 뭐 9,900원 대비해서 조금 수익이 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바닥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가 올라가다가 한번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나올 때 그럴 때 조금 더 모아가시고 하면 오히려 바이오 종목에서 오히려 좀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신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지루하고 이런 국면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서 좀 느긋한 투자를 하시면 시장과 상관없이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우선 해당 종목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는 만큼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종목의 흐름에 맞게 더 매수하셔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유효하실 것 같으니까요. 해당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 2분기 그리고 이 하반기에 갈수록 바이오 관련주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더 생생한 시장의 흐름, 어떤 업종이 주목을 받게 될지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곽영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124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더 생생한 정보, 발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받아볼게요. 지금 또 전화 연결이 잠시 안 되는 관계로 저희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요. 레고 캠 바이오입니다. 또 레고 캠 바이오 매수가는 38,5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또 역시나 오늘 상승을 해 주면서 이렇게 지금 수익 권역에 진입을 하신 상황인데 지금 30% 비중이셔서 더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또 수익 권역에 진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대표님께서 바이오 관련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더 보유하셔야 될까, 수익을 얼마까지 좀 보셔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레고 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30% 비중인데요. 조금 긍정적인 내용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내려놨는데 레고 캠 바이오는 2020년도부터요. 매출액은 있긴 한데 영업이익이 난 적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재무제표가 어떤 매출 수익성, 수익성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바이오 기업들이 원래 영업이익이 잘 안 나.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 있죠. 그런데 최근에 레고 캠 바이오에 대해서 기술 수출이라는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재무적인 안적성을 믿고 한번 투자해 볼 만은 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총리가 2,100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별로 없고 현금 유벌이 강한 상태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해내야 되는 것은 기술 수출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영업이익률을 확보해 주지 못하면 레고 캠 바이오는 모레이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상당히 좀 리스키하지만 추가로 더 매수를 하십사하고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그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가격이 4만 1,350원인데 주가 매수한가 이후로는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기관 수급의 누적치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팔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하시다가 기관들의 매도세가 만약에 출현이 되게 되면 비중을 좀 낮추신다든가 매도를 했다가 재매수 관점을 또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 상황이 재무제표가 그리 좋지는 않다. 다소 불안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유지하고 계시다가 기관의 매도세가 확인된다 하는 그 시점에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거나 또 전략 매도까지 고려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고민된다 하신다면 방송 중에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신 종목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부산 애너빌리티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15,700원. 네. 20%요. 네, 두산 애너빌리티 15,700원에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0%요.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와주나 올라와줘서 매수가에 도달할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상승을 해주네요. 대표님 좀 바닥을 찍은 걸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산 애너빌리티가 최근에 19,480원에서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둔하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 비중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매수가와 현재 가격과의 차이는 그렇게 괴리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급하게 비중을 더 늘린다든가 하는 전략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이게 지금 전 저점 부분이 2022년 10월 달에 12,450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을 잡는 것은 중장기로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흐름이 약할 때 좀 매수를 하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만약에 밑으로 더 빠지는 기회가 있을 경우에 더 빠졌다가 흐름을 다시 잡는, 저가에 잡는 경우가 있다면 비중을 한 30%까지 늘리고 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두산 애너빌리티의 주가는 조금 더 지루하게, 다이나믹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끈기 있는 투자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단순 보유하시고요. 추후에 투자 전략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해당 종목 잘 보유하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더 저점으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실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가 더 보다 생생한 대응, 더 잘 맞는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신송 홀딩스입니다. 신송 홀딩스, 매수가는 7,8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또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해서 전 세계에 유통하는 사료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오늘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3% 넘게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 더 보유해야 할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7,800원 대비해서 7,110원 정도 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회사의 재무적인 상태라든가, 그리고 배당 이슈 개념으로 만약에 신송 홀딩스에 접근한다면, 지금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 수익률도 제공이 되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성으로 보지 말고, 좀 길게 이런 종목들은 식량 관련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흐름이 또 놔주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한 번 더 빠지면, 또 주구장창, 예상치 못하게 더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현재 상태에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좀 위험관리를 한 8천 원, 7천 9백 원대 정도에서는 위험관리가 좀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대응을 좀 못했고, 짧게 보시는 분들은 위험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 앞으로 20%가 빠지든 30%가 빠지든,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종목이냐라고 만약에 질문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길게 주사할 수 있는 분들은 갖고 계시다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하방을 확보할 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대응을 했느냐, 테마성으로, 아니면 배당을 받으면서 길게 대응했느냐, 그걸 구분하셔서 투자 전략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참 투자 성향이 어떤지, 그 전략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좀 다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기대감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조금 더 활약하게 되면 추가 매수까지 가능한 포인트로 보여지니까요. 잘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서 노란톡에서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요,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 지금 전기차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1분기 매출액이 최대치로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좀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또 너무 다행인 건 진입을 잘하셨어요. 매수가가 3,200원입니다. 15% 보유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도 수익권 여길 때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네, 최근에 우수 AMS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좋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3,200원의 매수값인데, 현재 가격은 3,725원이죠. 다행히도 수익이 나셨네요. 제가 재무제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크롬상으로 보면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수 AMS는 그렇게 매출은 2,200억, 3,000억, 3,500억, 2020년도부터 꾸준히 나와주는데,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예요. 저는 이게 왜 이런 건지, 비용출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상당히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채 비율도 280%에 자기 자본 대비해서 현금 유보율도 273%,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가 준 주도주라는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는 건 맞는데, 종목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종목이 갑작스러운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우수 AMS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재무제표가 조금 허술하거나 약한 기업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좀 더 탄탄한 자동차 부품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자동차 부품주 컨셉 맞는데, 종목을 좀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종목을 좀 다른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이동하십사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나쁘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또 어려운 만큼 보다 더 단단한 종목으로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좀 옮기면 좋을지, 어떤 다른 종목을 고려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노란톡으로 오셔서 지금 시장의 흐름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실까요? 매수가와 비중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지금 TV 시청하고 계신다면 TV 볼륨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꺼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매수가와 비중 부탁드릴게요. 10%에다가요, 일진 파워, 15,800원. 네, 일진 파워, 15,800원의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또 원자력 관련주, 원전 관련주로 꼽히면서 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그런데 재무제표가, 재무제표가 좋은지 나쁜지 몰라도 올라갔던 데로 왔다, 올라갔던 데로 왔다, 막 이래요. 네, 그렇죠. 또 그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봐주시니까요. 함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관심을 갖는 쪽이 재무제표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가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재무제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관심은 대단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진 파워 같은 경우 재무제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해주는 회사거든요. 기존 배당 수익률이 한 2.35% 정도 되고 가격도 그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채는 별로 없고요. 현금 유별도 1,254억 대비해서 1,500%가 넘어가는 거니까 재무적으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0% 비중에 1만 5,800원인데 지금 가격이 1만 4,740원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부담 없이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주 끈기 있게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나는 할 수 있어라고 6개월이든 1년이든 내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상에서 팔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끈기 있게 대응할 수 있다면 저는 추가로 더 매수를 하셔서 20% 비중을 통해서 주장창 들고 간다기보다는 목표가 한 2만 원 정도 잡으시고 1차 목표가 잡으시고 오랜 기간 동안 빠지든 올라가든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만큼 현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반도체하고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은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고 지금 가격도 저는 기존에 작년 3월 달부터 축하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메리트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보유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중 확대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 상황이 어떠한지 좀 궁금하셨는데요. 대표님께서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금 보유하셔도 된다 해주셨습니다. 혹시 더 길게 끌고 가실 여력이 있다 하신다면 20%까지 비중을 늘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목표가 2만 원으로 잡아두시고 더 길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더 궁금한 점 내 종목의 상황은 어떠한지 이 기업의 상황은 어떠한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으로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매수가는 4만 천 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또 역시나 워낙 핫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상담자님께서 고민되는 부분은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담을까? 그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시네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더 담으셔도 될까요? 네, 더 담으셔도 됩니다. 더 담으셔도 되고요. 이녹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에서도 본교 방송 들어오셔서 많이 설명도 드렸고 제가 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창에도 영상 자료도 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기존의 OLED 쪽으로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인데요. 최근에 리튬 사업이라는 부분을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계열사에 대한 편입이죠. 그런데 2차 전지 색대가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있다가 재료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수급이 저는 매물 출혈가 됐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하다 보니까 역시 그 부분이 부각이 안 되면서 주가는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들어와주지 않다 보니까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과매도 국면이고 이 종목은 벌써 주가가 4만 7천원에서 3만 5천원까지면 저는 상당히 메리트 있게 보는 거고요. 제가 이걸 조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기회 크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잘 보이시려고 모르겠는데 20주선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60주선을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에 주가는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건 바로 과매도 국면이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약간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골든크로스, 중기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는 분할해서 매수해 주는 포인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대신에 어느 정도까지 하방을 확보, 갔다가 하방을 확보할지는 가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대표님께서 지금의 상황 차트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 같은 흐름 좀 미리 더 빠르게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미리 미리 더 자세히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확인해볼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이셔서 더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매수가 2만 6천 원의 비중이 지금 40% 가지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관련 주로 지금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또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때문인지 계속해서 하락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회사가 재무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난감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만 6천 4백 원까지 진행이 됐다가 현재 지금 1만 7천 180원인데 이것도 이제는 어떤 국면이냐면 이거는 사실 공시내용을 좀 봐야 돼요. 공시내용을 봐야 되고 앞전에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 현재 지금 권리락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권리락이 지금 나왔거든요. 기준가가 1만 7천 7백 70원이고 권리락이 5월 10일에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권리락이 나오고 주식을 받게 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거를 기존에 제가 아까 유상증자 종목을 한 번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존 개념으로 대응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건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봐야 되는데 신주 상장일이 언제냐면 찾아보고 있는데 6월 28일 날 신주 상장이 됐네요. 좋습니다. 6월 28일 날 신주 상장이 되죠. 그러면 6월 2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주가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시간이 좀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저는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비중이 만약에 40% 비중 같으면 너무 커요. 사실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권리락이 됐기 때문에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2 정도는 매도를 하셔가지고 그 현금을 확보를 해서 유상 참여를 하고요. 그 현금을 들고 있다가 신주가 상장된 이후에 지금보다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쯤에 담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비중을 확 줄이는 게 너무 답답하고 부담스럽고 힘들겠지만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얘기하라고 하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비중 줄이시고 유상 참여하시고 신주 상장 후에 6월달, 6월에서 올해 연말까지 주가가 바닥을 기고 기고 또 길 때 그때쯤에 확보한 현금을 재투입을 해서 평당가를 좀 많이 낮추는 전략이 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또 대표님께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할 것 같아요. 3분의 2 정도 매도하셔서 그 부분은 현금으로 좀 보유하고 계시고 그 해당 부분으로 유상 참여도 하신 후에 또 보유하신 현금으로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재진입하는 방안까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이렇게 상장 이슈도 파악해야 되고 재무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이것저것 좀 체크할 게 너무 많다 싶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확인해볼 종목은요. 태경산업입니다. 태경산업 매수가는 9,350원에 지금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비철금속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좀 상승해주나 싶었던 흐름이 정말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러더니 해당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 가깝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네요. 대표님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네, 20% 비중의 9,350원이죠. 많이 염려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급등한 후에 급등한 시점에서 매수하셨는데 밑으로 빠졌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당황스럽고 염려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종목이요? 종목이 기본적으로 이슈가 발생해서 올라갈 때 이슈가 반영이 돼서 못 올라가면 많이 불안한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싼지 비싼지 그리고 배당을 해주는 회사인지 이런 관점으로 재진입을 해보시면 지금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 가격이 더 빠지면 비중을 한 30% 정도로 늘려가지고 평당가를 낮추시고요.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이렇게 봤을 때 이 회사가 PBR이 0.8배 정도 되고요. 배당 수익이 상당히 높아요. 배당 성향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3.6% 배당을 해준다고 지금 과거에는 4% 수준 줬었거든요. 배당으로 이 종목에 대응을 하면서 만족스러워하시다가 추후에 주가가 올라가주는 개념이 나오면 자본 이득 차익도 남길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지켜봤다가 바닥이 더 많이 빠지면 추가로 더 사서 평당가를 낮추세요. 낮추고 배당받고 있다가 편안하게 가시다가 다음 주가 급등 패턴이 나와주면 그때 비중을 낮추신다든가 어떤 이익 실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보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락하는 흐름에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우선은 보유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 가격이 조금 더 허락한다 한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 30%까지 늘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중 조절을 하신 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올라주는 그 시기를 함께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궁금한 점 생긴다 하신다면 추가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은 끝났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곽영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후에 참여 코드 112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저희 잠시 후에 공개될 공약주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후장 선견 지명을 통해서 오늘의 공약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수익률을 가득 끌어올려줄 수 있는 오후장 선견 지명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다소 힘든 시장 아닐수록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까, 이럴 때는 내 포트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까 참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좀 어떤 섹터 집중하고 계실까요?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이후로 해서 선견 지명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 기존에는 급등 패턴에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수익이 잘 난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하면서 수익이 난다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재무적 상태가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꾸준히 매수를 했는데 주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 상황에 의해서. 그랬을 때 추가로 더 사줄 수 있는 안전한 종목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고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종목을 하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좀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반짝반짝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지 아니면 밑에서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을 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좀 덜 가질 수 있는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인폴더블 이중 갤럭시 Z 폴드 판매 증가로 티지타이저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또 지금 시장 상황이 시장 상황인 만큼 대표님께서 지금에 맞는 종목을 좀 가져와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섹터로는 이 폴더블 관련주를 잡아주셨다라고 합니다. 대표님 그럼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원픽으로 꼽으셨을까요? 폴더블 하면 별로 관심이 별로 없고 좀 생소하시기도 하고 이 시기에 무슨 폴더블이냐 나 휴대폰도 안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이런 어떤 이런 내용들이 관련된 디지타이저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XR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XR 보는 거 XR, MR, VR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 그래서 인터플렉스를 보는 이유가 포인트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2022년 4분기 대비해서 실적 개선폭이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폴더블폰이다라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좋은 회사인지 한번 보시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쭉 내려와서 하단의 재무적 안정성을 봤을 때 보시면은 자본총계의 1,978억 대비해서 부채의 45%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 유보율이 1,600%에 건접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가 상당히 뛰어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또 그동안의 PBR 밴드로 봤을 때 하단의 주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져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도 싸. 그렇죠? 가격도 싸고 주가 위치도 낮아. 최근에 또 회계 범위에서 평가했을 때 수익성 극대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바닷건에서 형성한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벗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쭉 들어와 준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요. 기관 수급이 갑자기 들어와지는 뭐 특히 이제 기관이 3일 연달아서 들어왔어요. 기관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그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바닷건에서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신다고 하면은 추후에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성견진명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먹겠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아, 이런 종목 재무건전성이 있고 어떤 이익이 증가가가 되고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준 종목을 조금 조금씩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 한 종목인 인터플렉스를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약주로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인터플렉스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까 재무제표도 좀 단단한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이 좀 진입하시기에 좋은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점에 잘 진입해야 될지, 어떻게 가격 전략 이어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요.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곽영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12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약주 가격 전략까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공약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주식으로 부자 만들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대표님께서 아쉬워하시게 여러분들이 위해서 공개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공개방송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을 좀 담아주셨을까요? 네, 공개방송 요즘에 사실 신규 종목을 말씀드린 것보다는 아마도 많이들 종목이 물려 있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 공개방송 누란톡 들어오시고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본인께서 갖고 계시는 종목이 많이 염려스럽고 그런 경우에는 질문을 하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실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공개방송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쉽지 않은 시장에서 고민을 좀 털어놓으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곽영훈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개방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은 번호 연락 주시면 노란톡 입장까지 바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